이슬람 순위파 무장 반군단체인 IS, 즉 이슬람 국가가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 수위를 점점 높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라크 기독교인의 대변인으로 불리고 있는 마크 아라보는 최근 미국 CNN과의 인터뷰에서 IS가 조직적으로 아이들과 부모들을 참수하는 등 대량 학살을 벌이고 있다며 IS 무장 대원들이 기독교인들을 보는 족족 살해하고 있다고 현지 상황을 전했습니다. 아라보는 최근 IS가 점령한 기독인 마을 모술 지역에서 기독교인의 95%가 피난길에 올랐고 나머지 5%는 이슬람교로 개종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라보는 이어 IS가 가장 참혹한 방법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며 이라크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호소했습니다. 한편 IS는 지난 7일 이라크 최대 기독교 마을인 카라코시를 비롯해 기독교 마을 4곳을 잇따라 점령했으며 크리스천 성인뿐 아니라 어린이들까지 살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국제사회의 의료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국제사회의 의료가 커지고 있습니다.